우리 강진하고 해남의 풍경, 지금 노을 지는 풍경 잠깐 보고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크리포터 나와주십시오. 음악하고 이거는 뭐 멋집니다. 강진 크리포터 나와주십시오. 꽃을 들고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강진 크리포터 파란 우체국통 임재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강진 우리 남돈 순례길 산책로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멋진 우리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요. 음악 좀 깔아주나요? 오고 계시네요. 누가 오고 계시네요. 아 노을과 함께 프로포즈를. 오 내 마음을 아실리 내 마음을 아실리 내 마음을 어 누나 누나 여기 왜 있어? 어 나는 누가 온다 그랬는데 챔핀이 동생인지 몰랐지. 아 우리 오늘 남도 순례길 나와있잖아요. 네. 사천가 나와있는데. 아 우리 강진에 정말 너울이 예쁘잖아요. 우리 남도 순례길이라고 오늘 너울에 대해서 한 번 멋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강진에는 남도 순례길이라는 지식이 소송이 됐어요. 강진의 이렇게 삼진 바다에 해안선 리아시스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풍광으로 이루어지는 산책로인데 그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에서 강진의 너울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진만의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강진만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너울이 지고 있으면서 잔잔한 물결로 바라보고 있는 강진의 지금 이 바다는 삼진 바다인데 실주의적으로 어머니의 자궁 모양처럼 되어있는 바다예요. 그래서 포문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만들었는데 이 바다 물결의 색깔이 여기 가까이 이거 고려청자 박물관이 있어요. 고려청자? 어 그렇지. 피치색 고려청자. 예예예. 그래서 바다 물색이 청자의 피치색하고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해나. 크는데다가 여기는 이제 볼이 빠지면 아주 좋은 갯벌이 드러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제철인 바지락. 바지락. 그 다음에 또 낙지. 낙지. 그 다음에 쏙. 쏙. 쏙 들어간다는 쏙. 쏙. 그게 많이 잡히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 가오리. 가오리. 어떤 가오리? 그 배가 노랗게 해서 황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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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노랗게 황가오리. 황가오리. 황가오리가 여기서 잡혀요. 세상에 강진맛이 이렇게 많은 생리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울만 예쁜 게 아니라 많은 생리들이 잘 자라고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역시 남도의 보고 광진맛입니다. 말로는 못 하겠어요. 오늘 이렇게 강진맛 밑에서 누나한테 프로포즈도 하고 또 맛있는 요즘 반지락 현무침 때 아닌가요? 진짜 제철이에요. 방송 끝나면 반지락 현무침 꼭 먹으러 가요. 먹으러 가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강진맛 여기 남돈설레길 산책로 말고도 몇 가지 더 좀 짧게 자랑 좀 해주세요. 지금 복고시피는 제철이에요. 정말로 핑크해요. 여기 강진맛은 궁복사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차로 한 30분을 가도 계속 복고길. 벚꽃길.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긴 벚꽃길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그 야간에 뭐 저녁으로 해가지고. 밤에는 정말 황홀할 정도로 저녁이 밑에서 싸져서 너무너무 이뻐요. 여기 뒤에 우리 벚꽃도 굉장히 있는데. 이 벚꽃도 아주 예쁜 벚꽃이에요. 벚꽃도 있습니다. 우리 암도 순례길 산책로가 바다도 끼고 벚꽃도 끼고 아주 멋진 곳이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많이 이 길을 걸어 다녀요. 저말에는. 그래서 운동 삼아서 다니는 길이어서. 자전거 타신 분들에게는 우리 남동 순례끼리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길이 지금 됩니다. 지금 노을이 막 지고 있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여기서 혹시 누나도 박박 선생님한테 프로포즈 받았어요? 네 했다. 강진. 오늘 여기까지 우리 강진 자랑을 좀 했습니다. 더 많은 얘기가 많은데 그것은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계속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진의 임재필 리포터였습니다. 임재필 리포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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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